뭐 많이 있나? 와우! 와우! 큰게 났었어 바위 밑에 숨어있는 놈이 바위 밑에 숨어있는 놈이 바위 밑에 숨어있는 놈이 바위 밑에 건드려가지고 한해가 데리고 4기가 나와야 되는데 2개 나왔죠 오! 이거 진짜 큰 거 나왔어 최고 크다 전부 슈퍼온을 꺼냈네 참도 재수없다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아이고, 크구나 아이고, 조심조심 와, 그래서 잉어갔다 어, 잉어갔다 월척이 월척 야, 월척이 야, 이제 자꾸 화를 안 하시더라 저야, 찍어야 돼 이야 이게 혼자는 못들어, 무거워서 우리 둘이 들자 이거, 여기, 여기, 여기 바지나라 찍어라 야, 이거, 이거 바지나라 찍어라 이거 무거워서 두리두는 거다 야, 보여 찍어줘 찍어줘 오케이, 잠깐 잠깐 여기, 여기 좀, 잘 떨어 송라자리도 해줄테니깐 자 여구만 이게 모양이 나와야지 손만 나온다 이게 한사람 꼬리잡고 한사람 머리잡고 손가락을 돌려 이렇게 치워라 이렇게 치워라